니가 훈이냐?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? 저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맹구가 요즘 코를 철올적이길래 잔뜩 손풍기를 틀어준 거랑 짱구의 초코비 과자를 와사비 과자로 바꿔놓은 거 그리고 유리의 샌드백 토끼베에 후라이팬을 넣어둔 정도의 장난 맞췄지 전 잘못이 없다고요! 그거 너였냐 이 자식아! 어쩐지 혀에 감각이 없더라 그럼 이 녀석을 지구에서 추방시키는데 모두 불만 없겠지?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찍어서 스토리 올려도 되나요? 그럼 바로 시작하지 자, 잠깐! 어, 그래 뭐 친구라고 이거냐? 이, 이렇게 좀 세게 던져주세요 오케이 알았어! 자, 갑니다! 응,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야